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은행들의 과도한 예금, 대출 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인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금리차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최근 4년간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이 168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에 대해 은행들은 은행 산업의 견주한 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새 정부의 금융 정책과 반하는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시 자체만으로는 NIM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은행 NIM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자산 부채의 구조적인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에도 은행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락폭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 국면에서의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도 은행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가격 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수록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 반발하기에 앞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